검색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한 쿠팡이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됐습니다. 1,400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후기와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 행위를 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 상품을 구매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의 검색순위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 개가 넘는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습니다. 또 2천 명이 넘는 임직원이 PB 상품의 긍정적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7천여 개의 PB 상품에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